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에도 본 적이 있었고 가르쳐 본 적도 있는데 제가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준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기특하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언어적으로 손쉽게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들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보다 음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제가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